안녕하세요. 버거 브라더 ASMR 전세계 월드 찢어 볼게요. 오늘은 육회 비빔면 먹어보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살짝 부탁드릴게요.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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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쩝쩝 고추냉이 바삭바삭 으흠 아...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아아.. 너무 맛있어 미니냄새가 잘 어울려요 맛있게 먹어요 헐 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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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브라더 오늘은 육회 비빔면 먹어봤어요 맛있었어요 고마워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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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